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정변극 소설집 제3의 결혼에 수록된 새 작품입니다. 오늘로 제3의 결혼은 끝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북경의 위홍 결혼의 포기 이유가 너무도 황당했다. 그녀 위홍을 소개받은 것은 조선적 도우미의 남편으로부터였다. 그에 따르면 위홍은 김일성 대학을 나왔으며 한국에도 여러 차례 다녀왔다고 했다. 그녀가 근무하는 곳이 기업체의 수출업무를 관장하는 정부기관이라 귀가 솔깃했다. 이번 토요일에 낚시하기로 했어요. 시간 되시죠? 조선족 남편은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10분 거리의 인공호수로 약속 장소를 잡았다. 여자가 무슨 낚시? 당시 중국이 개방으로 치닫고 있었지만 체제는 여전히 사회주의였다. 지난 날보다 많이 자유스러워졌다고 하지만 낚시까지는 아니었다. 여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공원에서 즐기는 것은 중국의 건강 댄스였다. 그 여자 정말 낚시 좋아해요? 안요. 낚시라면 맥을 못 쳐요. 그래? 그럼 한국말은? 김일성 대학을 나온 여자예요? 북쪽의 김일성 대학을 나왔다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냐 싶었다. 사실 그녀를 통해 북쪽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호기심도 있었다. 북경에서 조선족 식당을 다니다 보면 북쪽 사람들과 술도 한 잔씩 하지만 누구도 서로의 조국에 대한 말은 하지 않았다. 그저 쓸데없는 잡담만 늘어놓다가 헤어졌다. 우영은 한족이었다. 헌칠한 귀에 긴 머리가 검은 눈동자와 함께 아주 유혹적인 여자였다. 그녀는 낚시할 줄 몰랐다. 청와대학 앞에서 짠지 장사하던 조선족 도우미 남편이 그녀를 내게 소개하기 위해 낚시를 할 줄 안다고 거짓말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한국에서 가져간 여러 대의 낚시대에서 그녀 목도 챙겼다. 그날 우리는 낚시를 하긴 했지만 건성이었다. 한국 남자는 여자에게 친절한 것 같아요. 그녀의 말뜻을 몰라 쳐다보자 낚시대를 가리켰다. 실장님처럼 처음 만나는 여자를 위해 낚시대까지 가져올 남자는 중국엔 없어요. 설마요. 중국 남자들은 부엌일도 잘 하잖아요. 한국 남자는 절대 안 해요. 그녀를 만나러 나온 것은 수출 관련 기관에 근무한다니 업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였다. 그녀 몫의 낚시대를 가져온 것도 호감을 사기 위해서였다. 상황에 따라서는 아예 선물할 생각이었다. 중국인들은 한국의 낚시 장비를 워낙 좋아해 공공연한 뇌물로 건네졌다. 한참 동안 대화가 끊겼지만 우리는 개의치 않았다. 어느 순간에 마치 까맣게 잊었던 이야기가 생각난 듯이 다시 말을 이어갔다. 결혼했어요? 결혼했어요? 그녀가 지나가는 말처럼 물었다. 호수의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다가 갑자기 미안하다고 했다. 그녀는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했다. 무엇이 그렇게 미안하냐고 물으면 그냥 소리 없이 웃었다. 그녀의 미안하다는 말과 소리 없이 웃는 미소에 빠르게 빠져들었다. 김일성 대학에서 조선어학을 공부한 그녀의 발음은 묘한 매력이 숨어 있었다. 발음이 어색한 듯 싶으면서도 살며시 감겨오는 가을바람 같았다. 어쩌다 불편한 심기를 드러날 때 발음도 뭐랄까 내게는 애교로 들렸다. 주말마다 그녀의 안내로 북경의 곳곳을 다시 구경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북경의 역사와 문화유적에 대해 놀라우리만큼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한국 관광객이 보는 자금성은 건물의 껍질뿐이라고 했다. 진짜 보물은 자금성 건물의 앞쪽이 아니라 뒤쪽의 방에 있다고 했다. 그것을 다 보려면 3년쯤 걸린다고 했다.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걸릴 수 있다며 웃는 의용은 한국 드라마 속의 남자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연속극을 보면 한국 남자들은 연애박사던데 실장님은 아니죠? 연애박사? 맞아요. 지금 이렇게 연애하고 있잖아요. 미안해요. 내가 잘못 말했어요. 그걸 뭐라고 하더라? 그녀가 미간을 찌푸리며 웃었다. 바람? 바람 피운다고 해요. 우용은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면서 다른 여자와 데이트하는 걸 바람으로 표현하는 게 재미있다고 했다. 바람은 이 꽃, 저 꽃, 희감고 다니는 게 아니냐며 남자가 지나가는 여자에게 눈길만 돌려도 바람 피우는 거냐고 물었다. 그녀와의 농담이 편해지면서 업무의 협조도 발 빠르게 이뤄졌다. 그녀는 만만디가 아니었다. 빠른 업무가 과업의 큰 성과를 가져온다며 늘 기대 이상이었다. 중국에서는 모든 생산업체가 수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었다. 수출하기 위해서는 진출권이 있어야 했다. 의용이 근무하는 곳이 바로 진출권 허가 업무를 담당한 정부 기관이었다. 그녀의 사전 정보로 생산업체의 접근과 계약이 수월해졌다. 진출권이 없어도 그녀의 도움으로 한국의 수입업자가 원하는 물건을 싼 값에 공급할 수 있었다. 미안해요. 더 좋은 물건을 더 싸게 수입할 수 있게 도와야 하는데. 그녀는 진심으로 미안해했다. 어쩌다 제 날짜에 선정 못할 중국 회사가 있으면 사람을 보내어 책임 추궁까지 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 고집은 바로 나에 대한 사랑의 표시였다. 어머니와 둘이 사는 아파트에 초대한 그녀는 아예 결혼할 남자로 대했다. 나 역시 그녀가 좋았다. 어머니가 걱정하나 봐요. 무슨 걱정? 알면서도 딴청하자 그녀가 눈을 흘겼다. 여름 휴가 때 서울에 가면 안 돼요? 우리 집에 가고 싶어? 미안해요. 또 뭐가 미안한데요? 제가 너무 보채지요? 그렇죠? 의용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촉촉히 젖은 눈은 금방 눈물을 쏟아낼 것 같았다. 그녀의 두 어깨를 살며시 감싸며 처음으로 결혼이라는 말을 떠올렸다. 그녀가 제가 너무 보채지요? 부를 때 가슴이 아려왔다. 알 수 없는 슬픔도 잔잔하게 밀려왔다. 그녀가 내게 늘 말하는 것처럼 정말 미안했다. 그래 가자. 서울 집에 다녀오자.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쳐다보기만 했다. 어머니도 함께 가자. 그녀는 눈을 감았다. 두 줄기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날 이후 우리는 예비 부부였다. 내 아파트에서보다 그녀의 집에서 생활하는 날이 많아졌다. 우용의 어머니는 못마땅해 하면서도 내색하지 않았다. 딸이 하는 대로 지켜보기만 했다. 서울에 같이 가자고 했을 때 고개를 저었다. 둘만 다녀오라고 했다. 우리가 아이처럼 장난칠 때는 슬그머니 밖으로 나갔다. 우용의 음식 솜씨가 형편없어 집 주변의 식당을 이용할 때가 많았다. 그날도 자주 가는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술도 한잔했다. 술이 조금치한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튀긴 닭 한 마리와 닭 대가리도 서너 개 추가했다. 벼슬까지 그대로 있는 닭 대가리는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다. 어떻게 저리 완벽하게 튀길 수 있을까 신기했다. 집으로 돌아온 우용이 한껏 들떠 있었다. 저녁을 먹으며 독한 술을 여러 잔 했는데 또 마시겠다고 했다. 어머니를 식탁으로 불러냈고 술도 내왔다. 엄마가 좋아하는 거 닭머리 자요. 어머니 자네 술을 따른 그녀는 닭 대가리를 집어 내밀었다. 닭 대가리를 추가할 때 설마 먹으랴 싶었다. 무엇인가 다른 용도에 쓸 거라는 생각에 묻지 않았다. 그런데 닭브리 쪽을 집어 어머니에게 주자 황당했다. 저걸 먹는다고? 나도 하나. 모녀는 거침없이 부리를 잡고 닭 대가리를 깨물었다. 빠식 뼈 깨지는 소리와 함께 모녀의 입술에 피 섞인 내수가 묻었다. 그 순간 울컥 속이 뒤집어졌다. 화장실에서 한바탕 토한 후 집을 뛰쳐나왔다. 가능한 그녀의 집에서 멀어지기 위해 달리며 몇 번 더 토했다. 30여 년이 흐른 지금 그날을 떠올리며 치킨을 배달시켰다. 음식 문화의 차이를 그렇게밖에 소화할 수 없었을까. 사랑한다며 결혼하기로 했던 의홍. 그녀는 오늘 또 닭 대가리 안주로 술 한잔 할까. 밀려오는 아린 마음에 치킨집으로 다시 전화를 걸어 추가 주문했다. 우리나라도 닭 대가리 있죠? 그것도 열 개쯤 보내줘요. 편한 결혼 사랑하면 꼭 결혼해야 해요? 새아이의 느닷없는 질문에 돌아섰다. 왜 그런 질문을 하나 물으려다 그만두었다. 사랑하니까 결혼한다. 결혼한 사람들은 다 배우자를 사랑한다.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헤어지면 당장 죽을 것처럼 붙어다니던 연인도 한순간에 남남이 되는 게 다반사였다. 가슴에 다른 사람을 안고 거리낌 없이 결혼해도 흉이 되지 않는 세상이었다. 건널목 쪽으로 돌아서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새아가 팔짱을 꼈다. 머리를 어깨에 기대며 아주 작은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아이돌 노래 같은데 가사가 귀에 들려오지 않았다. 세상은 미쳤어. 어쩌고 저쩌고 이어지다가 빠른 랩으로 바뀌곤 했다. 바람불이 켜졌다. 노래를 멈춘 새아가 쿡쿡 웃었다. 건널목을 건너는 옆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이상한 웃음소리를 내다가 다시 흥얼거렸다. 이번에는 미량아리랑을 읍조리는가 싶더니 정선아리랑으로 넘어갔다. 워낙 음치에 박치라 새아의 노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귀에 감칠맛 나게 감겨왔다. 정선아리랑에 딱 어울리는 애잔한 목소리 때문일까 끝까지 듣고 싶었다. 그 노래 끝까지 부를 수 있어? 부를 수 있지만 너무 슬퍼서 싫어요. 슬프다면서 왜 불러? 눈이 올 것 같아서요. 잔뜩 흐렸잖아요. 하늘을 쳐다보았다. 당장이라도 눈발을 날릴 것처럼 무거웠다. 문득 첫눈이 언제 왔더라. 기억을 더듬다가 아픈 상처를 떠올렸다. 3년 전이었다. 그녀와 함께 살지 않을 뿐이었지 부부나 다름없었다. 주위에서도 우리 두 사람은 곧 결혼할 것으로 믿고 있었다. 눈 오는 일요일이었다. 그녀의 아파트에서 차를 마시며 봄에 결혼식을 올리는 게 어떠냐고 물었다. 그녀는 1초에 망설임 없이 좋다고 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부탁? 우리 결혼식은 올려도 결혼 신고는 하지 말아요. 그게 부탁이에요. 뜻밖의 제안에 어하니 벙벙했다. 결혼식으로 부부가 됨을 세상에 알리되 법적 절차를 생략하자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설사 그 부탁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결혼식을 올렸으면 법적 혼인 신고를 하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런데 그걸 거부하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물었다. 편하게 살고 싶어서요. 편하게 산다? 어떻게? 살다가 싫어지면 따지지 말고 그냥 헤어져요. 나와 당신을 법으로 묶어놓는 거 정말 싫어요. 말문이 막혔다. 두 사람 중 누구이든 상대가 싫어지면 왈가불가 따지지 말고 곧바로 헤어지자는 그녀 말에 천길 벼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아이는 생각해 볼게요. 현재로서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고 했다. 생업이자 예술인 그림에만 전념하고 싶지만 당신에게 결혼은 곧 핏줄 등식이 성립할 터니 고려하겠다고 했다. 너무도 충격적인 말에 말문이 막혔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녀의 말이 믿어지지 않아 전화로 확인하려다가 참았다. 저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녀는 매사 진지하고 대충이 없는 여자였다. 그것이 좋았다. 작은 일도 삶의 소중한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좋아 시작한 사랑이었다. 설악산으로 여행 갔다가 맺은 첫 밤도 맞절 후 잠자리를 받아들였다. 옷도 스스로 벗지 않았다. 전통 혼례의 첫날밤처럼 남자의 손에 의해 알몸이 됐다. 그녀의 요청이 생뚱 맞았지만 다음 날 아침 잠자는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신혼여행의 착각에 빠졌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뜨거운 사랑을 나눴고 마침내 결혼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문제가 아닐지 모르지만 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했다. 결혼은 하되 혼인신고는 싫다. 두 사람 중 누군가가 상대에게 실증 느끼면 군말 없이 갈라서자니 그게 말이 되는가. 아이도 부부라면 당연히 낳는 것이지 어떻게 고려해 보겠다고 하는지 당혹스럽다 못해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었다. 제 뜻 존중해 줄 거죠? 대답하지 않았다. 자기 뜻을 존중해 달라는 그녀의 요청은 사랑을 포기하는 상처로 가슴에 깊이 박혔다. 한동안 잊고 있었던 그 상처가 새아에 사랑하면 꼭 결혼해야 해요? 라고 묻자 꿈틀꿈틀 되살아났다. 새아도 그녀와 똑같은 요청을 한다면 이번에도 포기할 것인가. 오빠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새아가 걸음을 늦추며 물었다. 아니 왜? 한숨 쉬고 얼굴 찡그리고 완전 절망적인 환자 모습인 거 알아요? 그래? 미안. 옛날 안 좋았던 일이 생각났어. 다행히 새아는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았다. 대신에 왜 대답하지 않느냐면서 다시 물었다. 사랑하면 꼭 결혼해야 하나요? 글쎄 대부분 그렇지 않나? 대부분이라면 안 그런 연인도 있다는 얘기네요? 새아는 영화관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매한 입장권을 샀노 2층의 커피숍으로 올라가 창가에 앉았다. 영화 상영까지는 1시간 가까이 남았다. 영화보다 연극을 더 자주 보지만 오늘은 새아에 그 영화 미치도록 재미있대요 라는 말에 소극장으로 가려던 발길을 영화관으로 돌렸다. 토요일 오후 거리는 의외로 한산했다. 커피를 마시며 거리에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새아의 표정이 무겁게 느껴졌다. 늘 철부지처럼 명랑하기만 했던 새아가 요즘 들어 힘들어하는 눈치가 영역했다. 예스 아니면 노의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었다. 짐작이지만 얼마 전 지나가는 말처럼 너 결혼할 생각 없느냐고 물은 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이 아닌가 싶었다. 어쩌면 새아는 너 결혼할 생각 없니? 는 물음을 너 나한테 시집 안 올래? 라는 말로 받아들였는지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예스라고 대답한다면 세 가지만은 꼭 확인할 생각이었다. 우린 꼭 싸운 사람들 같아요. 서로 딴척만 하고 확인할 세 가지를 하나하나 챙기다가 새아의 말에 고개만 끄덕였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우리는 지금 싸운 사람들이 아니라 싸우고 있는 중이다. 너는 예스와 노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네가 예스하면 확인할 세 가지를 어떻게 물어볼 것인지 난감해 하고 있다. 아무리 세상이 뒤집혔다지만 결혼까지 그렇게 삶의 편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믿고 싶지 않은 현실 앞에서 칼팡질팡 할 수밖에 없었다. 어릴 때 내 꿈이 무엇이었냐 하면 세아가 창밖으로 목을 길게 빼다가 바로 하며 생글생글 웃었다. 현모양처 그게 내 꿈이었어요. 웃기죠? 아니, 안 웃겨. 오히려 가슴이 찡해. 그래요? 지금은? 세아는 대답 없이 창밖 거리 풍경을 내려다 보았다. 눈빛이 다시 착잡해졌다.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리필하며 세아의 등을 바라다 보았다. 이불을 같이 덮고 아이를 낳고 시부모를 모실 거냐는 질문은 아무래도 필요 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아직 결혼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말로 양자태길의 대답을 피해갈 것이다. 결혼 안 할 거냐고 물은 그거 말이에요? 손목시계를 보며 세아의 말을 막았다. 영화 상영시간 다 됐다. 얼른 들어가자. 세아의 핸드백을 집어드는 가슴 속으로 찬바람이 파고들었다. 그래, 잘했어. 대답을 듣지 않고 피하길 참 잘했다는 찬바람의 속삭임에 서둘러 일어섰다. 커피숍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여기저기서 일어나 영화관으로 향했다. 심각했던 세아가 어느새 명랑한 얼굴로 뒤따라와 등을 밀었다. 두 손으로 토닥이기도 했다. 그 손길에 밀려 영화관 안으로 들어갔다. 기억 속 저 편 등산객들의 웃음소리가 소나무 숲만큼이나 짓푸르고 싱싱했다. 8월에 관악산 등산로 입고 해안교회 계단에 앉아 끊임없이 이어지는 남녀노소의 등산객들을 바라보다 물가로 내려갔다. 간밤에 내내 장대비가 쏟아진 뒤라 계곡의 물살이 무릎을 휘감았다. 하얀 물거품을 일으키며 떨어지는 폭포 아래에서 물놀이하는 어린이들의 틈에 슬그머니 끼어들어 함께 텀벙거렸다. 한여름의 무더위가 일순간에 사라지며 유년시절이 떠올랐다. 6.25 전쟁에 포성이 범추자 우리 가족은 산골마을에서 소장농으로 연명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농사일로 아침에 나갔다가 해가 질 무렵에 초가 3칸으로 돌아왔다. 옛단집이라 온종일 혼자 놀아야 했다. 심심하면 마당 앞으로 흐르는 도랑에서 가재를 잡았다. 풀숲을 돌아다니며 방앗개비를 찾았다. 키가 닿지 않는 소나무 가지에 앉아 신나게 우는 매미를 쳐다보며 돌멩이를 집어 던졌다. 그러다가 지치면 방에서 쪽마루에서 낮잠을 잤다. 같이 놀 친구가 없는 산골이 실었다. 가재도 방앗개비도 하늘에 둥둥 떠있는 구름도 모두 재미없었다. 어쩌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비행기를 본 날 밤에는 하늘을 따라다니는 꿈을 꾸곤 했다. 그렇게 여름이 끝나갈 무렵 아버지는 나를 지게에 태워 냇가로 데려갔다. 아버지가 소에게 먹일 꼴을 한 짐 베는 동안 나는 물레방아 놀이를 했다. 아버지가 처음 만들어준 풀줄기 물레방아는 물살에 채워 뱅글뱅글 정말 잘 돌아갔다. 아랫마을의 커다란 물레방아보다 삐걱거리는 소리도 없이 잘 돌아갔다. 재미있니? 꼴을 다 뵌 아버지가 땀방울이 툭툭 떨어지는 얼굴로 다가왔다. 다음엔 더 크게 만들어주마. 아버지는 나를 목욕시키기 시작했다. 아버지 손에 처음 목욕을 하자 상당히 긴장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목욕은 언제나 어머니 복시였다. 아버지는 나의 목욕하는 모습을 지켜본 적도 없었다. 그런 아버지가 커다란 손으로 자갈밭 같은 손바닥으로 온몸을 씻어주는 아버지의 얼굴은 웃음으로 가득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냇물 복욕과 활짝 웃던 당시에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자 가슴이 아려왔다. 아버지는 자식들을 다정다감하게 대하지 않았다. 칭찬보다 불호령이 많았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농사를 배우게 했다. 공부도 좋지만 농사일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다며 학교에 가지 않는 반공일이나 일요일에는 호미와 낫을 지어 주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웬만한 농사일은 척척 해내는 작은 동군이 되어 있었다. 지금도 웬만한 농사는 거뜬히 해낼 것 같았다. 물놀이에 정신없는 아이들 속에서 빠져나와 계곡에 윗뚝으로 올라갔다. 더위를 피해다 온 사람들은 곳곳에 자리잡고 산바람과 물을 즐기고 있었다. 준비해온 먹을거리도 풍성했다. 음식을 지천으로 펼쳐놓고 먹는 그들의 즐거운 모습을 바라보다가 물가에서 조금 떨어진 바위에 걸터앉았다. 모자를 벗고 심호흡으로 가슴을 마음껏 펴다 또다시 까맣게 잊었던 추억에 눈을 감았다. 보리꼬개 때 천녀분 산골마을의 잔치였다. 이 골짜기 저 골짜기 흩어져 다랑이 논밭으로 사는 산골 사람들이었지만 천녀날에는 모두가 한 가족이었다. 냇가에 그늘진 나무 밑에 걸린 솥에서는 닭고기가 개고기가 펄펄 끓었다. 냇물에서 잡은 물고기 매운탕도 그릇마다 넘쳤다. 지난해 지은 먹을거리가 다 떨어진 무렵인 하지 핵감자가 나오기 직전 보리타작이 있기 전에 6월에 버리는 천녀분 어린이들의 배가 터지는 잔칫날이었다. 돼지고기 한 점 먹을 기회가 없었던 어린이들은 닭고기와 개고기 민물고기로 올챙이 배가 됐다. 마을도인들도 개트림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자식 부부와 손자 손녀 배를 걱정하느라 밥그릇을 다 비우지 못하고 내려놓았던 수저를 천녀날에는 고깃국을 더 청할 수 있었다. 막걸리도 넉넉히 마신 노인들의 흥겨운 노랫가락이 시원한 산바람을 탔다. 마을 청년들은 그동안 줄였던 배를 채우기보다 한쪽에 몰려 화트놀이에 정신 없었다. 어른들이 눈감아 주는 모처럼의 즐거운 시간이었다. 산골 마을일수록 노름이 성했다. 결국 노름빛 때문에 야반도주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천녀비 있는 날에는 청년들에게 술래기 정도의 화투는 용납이 됐다. 천녀비 음식을 준비하는 여인네들도 마음 놓고 웃을 수 있는 날이었다. 천녀비 공동으로 준비한 음식과 마을에 넉넉한 집에서 내놓은 먹을거리로 함지박이 차고 넘쳤다. 떼거리 걱정을 하던 여인네들은 넘치는 먹을거리에 절로 힘이 났고 웃음보가 터졌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유난히 몸매가 호리호리한 어머니는 이 음식 저 음식 만들고 나르는 몸짓에 흥이 넘쳤다. 마치 당신의 집 곳간에 있는 음식으로 동네 잔치를 하시는 양 손길이 바빴다. 어린 나는 그런 어머니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배를 채웠다. 다른 또래들도 마찬가지였다. 어울려 놀기보다 각자의 어머니 치마폭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는 대로 받아 먹었다. 뭘 더 줄까? 아이고 이 녀석 배 좀 봐. 맹꽁이 배내. 그만 먹자. 체하겠다. 내버려 둬요. 애들이 언제 또 고기 맛을 봐요. 지금도 그때 어머니 목소리는 물론 이웃집 아주머니들의 놀림 소리가 귀에 쟁쟁 했다. 당시에 내 모습보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생생한 것은 아마도 풍성했던 음식 때문일 것이다. 읍내 중학교에 합격해 이사하기 전까지 해마다 철렵 날을 몹시 기다렸다. 군에서 첫 휴가를 나왔을 때 마을을 찾아갔었다. 다락론과 밭도 꼴을 배던 산기슬기 숲도 옛 그대로였다. 해마다 초여름이면 벌어졌던 철렵 자리를 돌아보며 입맛을 다셨던 기억에 빙글의 웃음이 나왔다. 야 이놈들 밥 먹자 그만둬라 과일 먹자 물놀이에 빠진 아이들은 들은 척도 안했다. 부모가 다가가자 건너편으로 내빼는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이 몰려다니는 다람쥐 같았다. 물가를 벗어나 하산하는 등산객들의 틈에 끼어 천천히 내려와 심터의 나무의자에 앉았다. 통나무집 작은 꽃밭에 빠진 편 삭도 건물 철조망 울타리에 걸려있는 여러 편의 걸개 시화를 읽었다. 목 공예가 이면서 시인인 지인의 작품으로 등산객들의 발길을 잡았다. 땀이 땀이 흐르는 땀이 흐르는 얼굴로 시를 읽는 등산객들의 모습이 어느 화랑에서의 시화전 풍경보다 더 아름다웠다. 걸개의 시화를 카메라에 담은 할머니를 지켜보았다. 일행인 다른 할머니가 시를 낭독하자 지나가던 등산객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한 편 한 편 낭독이 끝날 때마다 환호와 함께 박수를 쳤다. 할머니의 시인 낭독으로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가 사라졌다. 모두의 얼굴에 밝은 웃음이 시원한 산바람으로 흘렀다. 할머니 할머니의 자작시를 낭송해 주세요. 누군가 자작시 낭송을 요청했다. 맞아요 할머니의 시를 들려주세요. 자 우리 큰 박수로 청합시다. 누군가 큰 목소리로 박수를 유도했다. 70이 훌쩍 넘었을 할머니는 시인이 아니라서 자작시 가 없다며 김소월의 진달래를 낭송했다. 시를 낭송하는 할머니의 표정이 참으로 행복했다. 시의 흐름을 조절하며 알맞은 목소리로 시 낭송을 마친 할머니가 고개를 숙이자 박수가 터졌다. 할머니의 시당송에서 고의 잔치 이듬해 이승을 떠난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어머니도 키와 체구가 작았다. 목소리도 깨끗했다.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급격히 세약해진 어머니는 김소월 시집을 머리맡에 놓고 틈틈이 읍조렸다. 낭송도 낭송도 낭독도 아닌 흥얼흥얼하며 묘한 리듬을 탔다. 김소월 시가 그렇게 좋으냐고 물었을 때 어머니는 넌 어떠냐고 대불었다. 좋아해요. 큰아들이 좋아한다면 나도 좋구나. 큰아들이 좋아하는 그때 김소월의 시집도 어머니의 유풍과 함께 불에 태웠다. 걸개 시화가 걸려있는 관악산 기슭을 벗어나며 김소월의 산유화를 어머니처럼 읍조렸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작품 세 편 잘 감상 하셨는지요? 제 3의 결혼이라는 소설집 제목이 말해주듯 결혼의 형태가 조금씩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정변국 작가님은 70대 이 작품을 쓰셨는데요. 늘 낭독합니다. 느끈 것처럼 사고가 유연하고 젊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보수적인 것 같아요. 편한 결혼이 있을까요? 짧은 소설 편한 결혼에서 주인공 세아가 말하죠. 살다가 싫어지면 따지지 말고 그냥 헤어져요. 나와 당신을 법으로 묶어놓는 거 정말 싫어요. 참 당찬 말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한다면 법으로 꽁꽁 묶어놓고 싶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살다 보면 열정은 태색되고 서로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게 되죠. 따지지 말고 그냥 헤어지는 게 어디 그리 쉽나요? 결혼 결혼 생활 30년 이상 유지하다 보니 세아가 참 똑똑하다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발직한 생각을 했을까요? 정병국 소설집 제3의 결혼은 여기서 끝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